여자아이 하나, 남자아이 하나? 여자아이 하나, 남자아이 하나? 여자아이 하나, 남자아이 하나? 미녀가 뭐 그렇게 됐어요, 형? 이쁘지, 아버지? 오, 이뻐라. 이뻐 죽겠어요. 빨리 손 좀 안겨 드릴게요, 아버지. 괜찮아? 우리 두 명이랑 있었는데, 그렇지? 뭐라고, 둘? 우리 둘? 아니요. 아들아, 다 따라요? 응. 잠시만. 우리 검사님들. 맘마 먹을까요? 아빠가 맘마 줄까? 나도 나 못 듣고 появился. 네,. 아들아, 아빠가 날아가고, 또onymous을 하는 거예요? 아, 아들아! 아들아, 아들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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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